백악관이 요구한 이민원칙 70가지 중에서 국경안전강화조치들과 드리머 보호법안을 묶어 우선 성사시키고 불법체류 부모구제와 합법의민개편 등은 두 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이 연방상원에서 모색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이 백악관 리스트 가운데 수용 가능한 것을 좁혀나가는 작업에 착수하고 백악관과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규 기자입니다. 다카드리머 보호법안을 올 연말 안에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연방상원과 백악관이 구체적인 이미 빅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카드리머들에게 합법신문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이나 석시드법안을 올 연말 안에 반드시 가결하기 위해 백악관이 요구해온 이민원칙 70가지 가운데 어떤 조치들을 수용할 것인지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1차로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안전 강화 조치부터 성사시키고 2차로 불법 체류 부모 구제와 메리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합법 이민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단계별 추진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다수 백악관의 이민원칙 70가지 중에서 국경안전 강화 조치 일부만 최종 선택해 드리머 보호법안과 묶어 먼저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고 더힐은 밝혔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이인자인 존 카닌 원내총무는 우리는 한꺼번에 이민 문제를 다루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추진했다가 번번이 실패해왔다면서 더 이상 포괄이민개혁에 늪해 빠질 수는 없다고 분리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워킹그룹을 구성해 다카 해결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척 그레슬리 상원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받고 다시 요구하고 나선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해 드리머 보호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드리머 보호법안을 앞장서 추진해온 공화당의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이민개혁의 2단계 추진이 모색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1차로 드리머왕과 일부 국경안정강화 조치만을 묶어 올 연말안에 반드시 가결하고 2차로는 드리머들의 부모구제와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이 베리파이 의무와 그리고 메리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합법이민제도 개편, 농업근로자 확대 등을 다룬다는 방안입니다. 그레엄 상원의원은 자신이 백악관 측과 접촉해 이민 원칙들 가운데 어떤 조치들을 가장 시급하게 포함시킬지 원하고 있는지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중에 연방 상원 내 워킹그룹에서 1차 다카 해결책에 포함시킬 방안들을 선택하고 백악관과 빅딜을 타결지으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드리머 보험법안이 최종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개솔린 가격이 다음 달 1일인 오는 수요일부터 오릅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솔린세 인상이 적용된 데 따른 겁니다. 새 개솔린세 인상법은 11월 1일 오는 수요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솔린은 갤런당 12센트 그리고 디젤의 경우 갤런당 16센트 각각 오릅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10년 동안 520억 달러의 세수를 올려 도로와 대중교통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로 개선을 돕기 위해 개솔린세 인상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20개 주 이상에 달합니다. 한미연합회 KLC 방준영 사무국장이 한인 최초로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언어지원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에 임명됐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26일 아시안, 히스패닉 등 소속의 커뮤니티 유권자들을 위해 운영되어오던 언어지원 자문위원회에 한미연합회 KLC 방준영 사무국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언어지원 자문위원회는 소속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다양한 언어지원은 물론 선거 참여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 등을 커뮤니티에서 듣고 이를 반영해 투표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내년에도 수차례 중요 선거가 치러지는데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투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물론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LA 선거관리국이 귀기울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LA 선거관리국이 이번에 방준영 사무국장을 적극 영입한 데는 빠르면 내년부터 바뀌게 될 캘리포니아주 선거 시스템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최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투표 시스템 개선법 SB450이 본격 발효됨에 따라 각 카운티별로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20년부터는 새로운 투표 방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LA 다운타운의 재개발붐이 울면서 이 일대 콘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LA 다운타운의 콘도 중간값은 지난해와 비교해 32.1%나 증가한 6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보도에 문지혜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의 콘도값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기업체 더글라스 엘리먼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의 콘도 중간값은 현재 62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3만 달러와 비교하면 1년 만에 앞자리 수가 바뀐 겁니다. 올 3분기 기준 평균 가격도 함께 인상돼 지난 2분기에 비해 4%, 지난해보다는 무려 32.1%나 뛰었습니다. 조나단 밀러 부동산 감정사는 주택시장의 럭셔리 유닛이 대거 유입되면서 자연스레 전체 평균 가격도 올라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A 라이브 북쪽에 들어설 38층짜리 주상복합단지, 메트로폴리스 타워의 경우 스튜디오가 60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펜트하우스는 300만 달러 이상으로 책정됐습니다. 메트로폴리스뿐만 아니라 오션와이드 플라자 등 큰 손 중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업체들이 LA 다운타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LA 다운타운 사우스팍 일대에서만 첫 유닛의 콘도가 신축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마켓에서 콘도 공급은 줄고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89유닛이, 올해 3분기에는 134유닛이 거래를 마쳤으며 올해 매물은 지난해 3분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한편 대규모 주상복합 프로젝트들이 완공되는 오는 2030년에 LA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은 몰라보게 바뀔 전망입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중국인들의 LA 콘도 투자 열기의 원인은 중국 정부가 2년 전 1인당 연간 달러 환전액을 5만 달러로 제한하면서 더 늘고 있습니다. 자본 이동이 이전만큼 수월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체 투자 대상으로 콘도가 인기다 보니 한인타운에도 콘도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도 좋지만 저소득층, 중산층은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LA 카운티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약 200여 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며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건국은 최근까지 이어진 더위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대부분 면역으로 회복되지만 150명 가운데 1명꼴로 뇌수막염과 실명, 마비 증세를 겪게 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모기 활동이 왕성한 새벽이나 해 질 무렵 긴 상의와 하의를 착용해 노출을 줄이고 집 주변의 고인물을 제거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2017 월드시리즈 3차전이 진행되는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선수 간 인종차별 행위가 방송 장면에 그대로 전해져 일파만파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뒤 이슈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